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서울교육감 조희연 씨죠. 성공의 대학교 사회학관과 교수를 하셨던 조희연 씨가 서울교육감직을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네요. 뭐 좀 역설적이게도 공수처 1호 사건에 걸려던 것 같습니다. 법원이 진역선거를 했네요. 아마 도둑놈들 육권 도둑놈들 육권이 2022년도 교육감선거를 다루고 있을 겁니다. 딱 맘진 거죠. 기가 찬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문제를 거론한 사람들은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강용석 씨에 대한 호불호가 있지만 경기도지사 출마했던 강용석 씨는 40개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강용석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50%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빼앗아가지고.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는 보수교육관들이 3명으로 난립을 했지 않습니까.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가장 유력한 후보가 조전혁 씨였죠. 전교자하고 한번 맞붙었던 그런 분이죠. 조전혁 씨는 종로구 같은 경우는 60%까지 표를 빼앗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조전혁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60표를 빼앗아가 조희연양께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 모르면 그냥 사는데 이걸 알면은 이거는 뭐 나라가 아니고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이건 도둑놈 소구리지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자기 안께나 폐괴가 안 끼치겠다고 다 입을 다무는 사람들도 그냥 조선사람들인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희연 씨가 당선이 되고 났는데 전교조 회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해 가지고 공수처 1호 사건에 걸려서 친혁형을 받았네요. 조희연 소희식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시에 해당하는 1심 선고 결과를 받았고 조희연 교육감은 즉시 항소이사를 밝혔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실관계가 난 것은 대개 법관들도 그렇게 존중하는 거죠.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조희연 교육감에게 친혁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교원 입용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 아마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회직교사들에게 좀 특혜를 베풀어 가지고 채용을 했던 모양입니다. 전교조 도움을 많이 받았을 테니까 그런데 참 여러분들 역설적이게도 공수처가 실시한 첫 번째 1호 수사가 여러분들 효과를 본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가 사실 입증이 확실한 사건을 골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8년 재선 직후에 전교조 출신 회직교사 2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고갈한 것은 감사원이었다. 2018년 여러분들 교육감성으로 다 손을 댔습니다. 사전특별에 손을 대 가지고 분석 결과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특정 교원단체하고도 굉장히 밀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국팀당 사람들은 우리도 선관위를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동지관계이고 이쪽은 이익관계이기 때문에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육감 선거라는 것은 정당 추천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든 2018년 교육감 선거나 2022년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된 판인지 모두 다 정교조 대부분 정교조 출신이죠. 좌파 교육감들은 사전특별 득표수를 빼앗는 척에 있고 우파 교육감들은 항상 사전특별 득표수를 빼앗기는 그런 척에 있냐 이야기죠. 무슨 너무 그런 세상이 있냐 이야기입니다. 선거만 하면 정당 추천도 아닌데 좌파 교육감들은 다 표를 빼앗는 쪽이고 우파 교육감들은 다 앉아서 뭡니까 사전특별 득표수에서 40% 20% 다 표를 빼앗기는 쪽이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이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특정 단체나 이념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유착관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어제 주말에 이제 내보냈던 페이스북에 내보내던 세종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이 그래프가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관내 사전특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이 그림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최교진이라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좌파 교육감일 겁니다. 플러스 5.4% 강미해가 우파 교육감입니다. 마이너스 3.5% 평균값이 이런 뭐죠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쪽을 플러스 쪽으로 밀어주고 한쪽을 마이너스 쪽으로 밀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100%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좌파 교육감 후보는 플러스 4.3% 우파 교육감 후보는 마이너스 4.2% 원래는 두 개가 뭐죠 영값 중심에 같이 이렇게 중첩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 수에 여러분들 한 4.3%를 밀어주고 4.2%를 빼앗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8% 정도가 되겠네요. 관외 우편투표 투표자 수에 8%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분석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 뭔가 하니까 그냥 100% 조작인 겁니다. 이런 선거가 매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자식들이 노예로 안 살 거다 이렇게 해서 교육현장을 장악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완전히 머리를 그냥 멍텅구리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장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선거대에 있다. 선관위 발표 선거대에 있다를 분석해보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만 954표 가운데 25%를 훔친 겁니다. 2739표를 좌파 교육감 함께 그냥 밀어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739 곱하기 이겠죠. 그럼 한 5천 몇 표를 훔친 겁니다. 5천 몇 표를 훔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동 단위별로 투표수 단위별로 다 여러분들 25% 훔쳐가지고 합쳐보니까 뭐죠 2739표를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이런 키막힌 일들이 지금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대법관이나 언론인들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신임 대통령이나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나라 망합니다. 한번 보세요. 공박사가 이야기 좀 극적으로 극적으로 이야기한다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망한다고 봅니다. 이런 나라는. 이거는 나라가 존립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좌익들에 의해가지고 선거가 완전히 탈취당할 겁니다. 이번처럼 운 좋게 뭐죠.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에서 조작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24만 7천 77표 차이로 뭡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주 극적으로 당선된 기적은 앞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데 다음번에 확실하게 조작을 해볼 테니까 이번에는 1% 차이로 아주 극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본인들이 그냥 꾀에 빠진 거죠. 이번에 이러면 260만 표 이상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이재명을 260만 표 이상 이긴 겁니다. 240만 표를 때리기만 우리가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60만 표를 먼저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24만 7천 77표 차로 줄여놓은 겁니다. 240만 표를 조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2월 첫 주에 나오는 도덕놈 2권 3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못 이깁니다. 덕표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읽을 겁니까 아니 공 박사가 그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책 좀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그냥 감으로 살지 말고 책을 좀 사서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참 이렇게 해가지고 못 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방비가 폭등을 하고 건강보험료가 폭등을 하고 집값이 폭락을 했다가 폭등을 하고 눈앞에 이런 보이는 것만 해놓게 되면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그거를 못 보면은 그냥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유민이 돼가 떠돌겠죠 이런 선거를 해가지고 교육기를 다 장악한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다 여러분들 그냥 뭡니까 적의 편을 다 당선시킨 겁니다. 제가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채도 불리하고 국민들은 조선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하니까 뭐 언제까지 아겠습니까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한국이란 나라를 뭐 방향을 선회할 수도 없고 혼자서 그러나 이렇게 하면 골로 갑니다. 골로 골로 가고 2024년 총선은 대충 조작할 거고 2020년 대선은 확실히 조작하겠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넘어지는 겁니다. 네. 그듬 말씀드리지만 내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이야 뭐 말을 꾸며낼 수 있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덕을 볼 수 있겠죠. 알고도 침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정치권력 자체라는 것을 굉장히 그냥 별로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귀한 인생의 일부를 뭡니까 정치권력에 그럼 공정관리위원장은 왜 했노 한성규가 두 번 세 번 네 번 찾아와서 제발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한 30일 정도만 봉사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해서 내가 뭐 덕을 보겠습니까 그럼 돈을 먹었습니까 뭘 먹었습니까 공적으로 결정해놓은 걸 다 뒤엎었던 국힘당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거 말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